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철도시설 개선,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과 같은 도시기반 정비 분야인데요. 이 시간에는 도시컨텐츠연구소 황춘자 소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세미나를 열게 된 이유가 궁금해요. 용산의 현안을 도시공관 측면에서 접근해보고 더 많이 고민하기 위해서 도시컨텐츠연구소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면서 그 방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는 그런 고민을 우리 용산 구민들과 함께하자고 꺼내 놓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세미나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가게 되나요? 용산에서 주요 현안 4가지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용산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78%가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대책하고 용산의 생활권 단전을 가져오는 철도시설 선진화 방안을 또 모색해보고 현재 진행이 멈춰선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재조명해서 용산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태원을 중심으로 한 경제특구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면서 용산 생활 경제의 활력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지역 개발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어떤 정책적 대안이 있을 것 같아요. 세미나 주제인 주거환경과 철도 그리고 도심개발, 관광특구 등은 바로 지금 용산 구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안들입니다. 발표자들이 준비하신 내용 속에는 구체적인 대안들도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현안들은 정부와 기관 그리고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부와 기관 그리고 사업자들 간의 소속 문제로 시간을 끌면 끌수록 그 피해는 용산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컨트롤타워를 세워서 해결책을 찾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은 정부도 지자체도 아닌 민간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부질한 용산의 문제, 민간에서 먼저 재논의를 시작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CNM 뉴스 지적부입니다.